불꽃 수학과 함께 수능 수학을 쉽게 노베이스도 만점! 수포자들도 만점! 불꽃 수학 선생님과 함께라면 수능 수학이 습금 사랑하는 메가스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학의 영역 김성은입니다. 자, 이 캐스트는 쌤추천 캐스트야. 뭐냐면 캐스트 중에서 쌤추천은 뭐냐면 선생님 강좌 홍보하는 거야. 알겠어? 선생님 강좌 홍보하는 거야. 자, 여러분. 확통은 김성은이라고 들어보셨죠? 쌤이 생각해도 확통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아. 알았어? 확통, 확통. 이걸 찍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어저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대치러셀에서 확통 강의를 딱 종강했거든. 그래서 확통이 다 완강이 됐어. 완강이 됐어. 선생님 2021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의 황열 통해 강의가 완강됐거든.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완강이 됐어 하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고. 그다음에 확통은 김성은이라고 그러잖아. 그래서 확통은 진짜 쌤이 정말 잘 가르치거든.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감동받았을 거야. 근데 아직 선생님이랑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래,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확통에 대한 특징을 잠깐 좀 얘기하면 여러분, 조금 다른 과목이랑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죠? 좀 달라. 그래서 확통은 좀 제대로 잘 배우셔야 돼. 쌤이 정말 자신 있으니까 혹시 지금 확통 때문에 힘들고 확통 때문에 나 이번 방학 때 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사람들은 쌤한테 오세요. 쌤이 진짜 잘 가르쳐 줄 테니까. 알겠어? 그래서 확통은 김성은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. 알았어? 그래, 믿으시면 되고. 그다음 또 선생님이랑 같이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이번 겨울에 확통을 저랑 현장처럼 인강에서 똑같이 쫙쫙쫙 따라와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완강을 딱 했는데 자, 여기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 좀 드릴게. 확률통계는 말이야. 확률통계는 감을 잃으면 큰일 나. 감을 잃으면 큰일 나. 이 말을 해본 사람은 아마 공감할 거야. 확률통계 과목 특성상 이제 선생님이랑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면서 막 진행해 나가면 오, 되네, 되네. 오, 재밌네. 알겠어, 알겠어. 이러고 막 갈 거야. 그래, 그래. 그렇게 간다? 그렇게 가. 그리고 확통과 문제 다 풀리고 그럴 거야. 어렵지 않아. 여러분, 열 문제 다 맞힐 거야. 걱정하지 마. 근데, 근데 이게 말이야. 감을 잃잖아. 감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방학 때 듣고 완강이 딱 됐어. 아, 이제 확통이 뭔지 알겠어. 아, 이제 다 맞힐 수 있어. 됐어, 됐어. 해서 연습을 쫙 했어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니? 아, 이제 확통은 마스터가 됐네.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해볼까? 예를 들면 이과 같으면 이제 미적분 한 번 더 열심히 해볼까? 또 이제 문과라도 수투 한 번 진짜 열심히 해볼까? 하고 한단 말이야. 좋아, 좋아. 열심히 하셔야지. 근데 열심히 할까? 하면서 확통을 조금 등한시하고 이렇게 냅두잖아. 그럼 확통은 말이야. 한 한 달 정도만 보고 있지 않으면 한 달 정도만 안 보고 있다가 딱 보는 말이야. 어색해.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걸? 어색해. 어색한 말이야. NCR. 헷갈려. 이게 뭐야 갑자기. NCR. 잠깐만. NPR 뭐였지? N팩토리얼 어떻게 썼더라? 아주 아주 기본적인 문제조차 버버벅대. 여러분, 작년까지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애들이 확통 공부 열심히 해.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알겠어, 그래.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고 치자.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말이야. 아, 확통됐어.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미적이 열심히 하지.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백도 열심히 하고. 막 거기 열심히 해. 열심히, 열심히. 그리고 6월 모의평가를 딱 시험을 봐. 또는 9월 모의평가를 딱 시험을 봐. 그 다음에 점수를 딱 봤을 때 열심히 했던 그래, 어렵다는 미적. 뭐 그런 부분들은 막 맞춰. 막 근데, 근데, 근데. 의외로. 아, 쌤. 뭐 두 개 틀렸어요? 세 개 틀렸어요? 하고 와. 그러면 어, 그래, 그래. 근데 거기서 보면 거기에 꼭 확통이 껴있어. 그럼 어려운 거냐? 아니거든.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가지고 아이고, 쌤 이거 확통 어떡하지?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하면서 막 부랴부랴 다시 점검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. 선생님이 경험상 얘기해드리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, 자. 첫 번째, 확통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. 쌤한테 오시면 돼요. 쌤이 다 맡겨야 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. 자, 두 번째. 쌤이랑 같이 확통 열심히 잘 듣고 지금까지 와서 완강한 사람들. 자, 어때? 딱 될 것 같지? 그치? 오, 이제 알겠지? 확통 머릿속에 딱 들어가고 문제 막 풀리고 되잖아. 자, 이걸 말이야. 감을 놓치면 큰일 나. 주기적으로 좀 보시고 복습하고 풀어보고 알았어? 지금 확통이 되게 쉽다고 느낄 거야. 그 쉽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확통을 등한시하고 놔버리고 다른 과목에만 너무 주중하면서 이걸 안 보고 있다 보면 감을 잃어. 확통, 감 잃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. 알겠어? 수능은 어쩌건 전범이야. 여러분, 다 살려내시고 다 완벽하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. 무슨 말 하는지 알겠나요? 자,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확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. 알겠죠? 자, 우리 수험생, 메가스테이 수험생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확통 다시 한 번 잘 시작하는 사람들 또 다 끝낸 사람들 다시 확실하게 복습 됐어? 자,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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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